광주 망월 묘지에 조성된 가족 봉안 평장 분묘가 일반인들에게 공급됩니다. 광주시도시공사는 망월 묘지공원 안에 빈 분묘로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구용 가족 봉안 평장 분묘를 조성하고 광주시와 나주, 화순, 담양, 장성, 한평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분묘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청 자격은 분묘를 공급받은 이후 1년 안에 한 구 이상 안치가 가능한 주민들로 제한됩니다.